아 아 지금 손패가 날빈이 최적하긴 한데 하필이면 도적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해봅시다 이게 번개의 성광 쓴 다음에 4만화에 진짜 전설을 말도 안되게 많이 깔 수 있긴 한데 잠깐만 그만 이건 써야겠다 그쵸 이건 안쓰면 내가 죽겠다 일단은 다음 턴에 번섬을 씁시다 이러면 뭐 전설 밸류로 이기면 되지 전설 밸류로 이기면 되긴 해 오 다행히도 이번 턴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번섬 쓰고 오른쪽에서 혹시 광역기 나오면은 광역기로 다 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아직 맞아줄만해 광역기 제발 오 이러면 아 못쓰나 잠깐만요 동전 있어서 번폭 나오면 쓸 수 있지 않나 번폭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거 다 정리하고 내거 깔거 다 깔고 전설 5마리 간다 도발에다가 생흡에다가 이건 뭐야 아무튼 아무튼 도발에 생흡에 있어야 될 거 거의 다 있다 좋아요 이거거든 오케이 일단 별거 없어요 아 근데 얘한테도 전설 한 마리 줘야 되는 게 조금 들었네 어 한 마리가 아니잖아 잠깐만 이러면은 일단 4마리 깔 수 있는데 4마리 깔 수 있고 5마리 깔 수 있고 잘만 하면은 6마리까지 7마리까지 깔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볼까 잘만 하면 7마리까지 되잖아 그치 여기서 까는 곳만 나오면은 이러면 7마리 깔 수 있는데 솔직히 전설 7마리이면은 뭔가 해주겠죠 믿는다 캬 제발 모자키 잠깐만 뭐랄아 뭐 별일 없겠지 와 들창업니도 있어요 들창업니도 있고 콜라크도 있고요 별일 없겠지 그래도 들창업니랑 콜라크는 좋다 이거 두 개는 정리하기 힘드니까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죠 역파 흑마가 주공 올라서 엄청 이득 많이 볼 게 있나 없을 것 같은데 해치웠나 해치웠나 킬각은 아니에요 킬각은 아닌데 킬각은 아니긴 해 아 제발 어우 야 이러면 주공 주공 때문에 좀 더 아프죠 1딜 추가 아니 근데 이걸 안 올리네 오우 4딜 잠시만 지겠는데 일단 모자키 잡아주지마 그냥 그냥 달려 모르겠다 이게 흑마가 자기 자신 자해하는 카드가 많아가지고 자해 데미지도 세집니다 참고로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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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이래도 킬각이야 이래도 킬각이긴 해 아닌가 잠시만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무기차도 1딜 부족한데 뭐랄아 그것도 잡을 거 아니야 잠시만 폭탄 폭탄 목걸이 들어왔다 잠깐만 세 턴 안에 무조건 죽여야 돼요 킬은 그대로 잠깐만 진짜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잠깐만요 일단 뭐 뭐 어떡하긴 어떡해 일단 달려야지 달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것도 깔아두자 어 참 아닌가 나중에 전설을 기다려야 되나 일단 좀 아낄까요 우리 들창 언니는 진짜 정리 못할걸 얘는 죽여도 죽여도 살아나가지고 파이파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 선수 영능을 썼어요 겁이 없구나 상남자여 상남자여 시체대살리기 8딜 무려 이러면 내가 이긴 거잖아 캬 아니 그걸 못 참았구나 못 참았으면 죽어야겠죠 아니 마무리가 뭐이래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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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